드디어 굴소 내, 햄까봐 맵 미터 콩대 맵 맵 바로 지금 현재 시간 10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첫번째 팀 황현윤팀 들어가서 오늘 미션은 뭐죠? 염집 아기 동료 노래 최고 라면 부셔서 서로 모델을 주고 저희가 안에 불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라이트 하나를 저희처럼 바닥에 셀프로 켜야 됩니다 아무도 같이 안 가요 두 번째는 조남준 간장 가서 윤창민 선수한테 전화 거는 걸로 하시고 만약에 그 전화가 안 되면 휴대폰으로 걸어야 돼요 그 전화가 안 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아까 낮에 분명히 소리 났거든요 뭐 저래? 뭐야? 저 전화기 된다 오마이갓 안 걸리잖아요? 그러면 띠띠띠 할 때까지라도 들고 있어요 그거라도 다 증명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 팀 뭔지 한 번 영상 들고 뭐죠? 눈 감고 같이 같이 눈 감고 이따가 같이 영상 보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서 카메라 다 접어서 오고 에어치로 같이 놀자 쎄쎄 세분한 눈이 너무 의미가 안 돼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내가 멘탈을 잡아줄게요 해방되실 때 지옥주 이럴 때 우리가 막 공동묘지 가슴 하고 우리 귀신과 같이 뭐 소리 났는데? 소리 났는데 그게 쑥소리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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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얘기했어요 오케이 빨리 갑시다 빨리 렛츠고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와 와 이 장사 세하다 라면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좀 세하다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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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닙니다 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잠시만 화는 뒤에 네 명이 옵니다 뒤에 화를 풀으시면 됩니다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와 형 너무 깊게 파는데 실례하겠습니다 와 형 한번 들어볼까 장난 아니에요 그냥 같이 들어 같이 같이 와 와 와 와 와 도망가기 없기에요? 어 조심하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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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여기가 튼튼한 것 같아요 오 오 오 오 와 미쳤다 진짜 와 노래가 너무 긴데 카메라 볼래? 열어볼까요? 오 소리 아 냄새 원래 장롱 열려 있었어요? 응 들어가자고 형 들어가지 말까요? 응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뜯어라 막 이렇게 뜯어라 와 이거 너무 좀 서운다. 와 이거 밑에 다 깔려네. 으으 아 씨 와 와 네? 와 꺼졌네. 와 코가만 움직이면 너무 맛있다. 와 초인적으로 이거 먹는데 많이 힘쓰는 거 같아. 지금 우리가 우리 미션 클리어 할까? 미션 클리어. 그리고 카메라 할까? 같이 가요. 뒤에 장난 많이 쳐주시면 됩니다. 어 장면이 어 어 어 아 으 으 남준이 형아 제가 봤을 때 가면은 큰일 납니다. 진짜 저희가 할아버지 방 열었거든요 돌방 그 위에 있던 이불 같은 건가 그게 확 떨어졌습니다 아니 장난치지 마 찍혔어? 100% 찍혔죠? 농장 열려있고 이불이 보이길래 제가 그 부분 처음 봐서 형 여기도 장난 아니에요 아니 그만하지 아 진짜 잠깐만 왜 열어소? 거짓말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재능이 없는 애라서 들어가보시면 안 돼요 권장하고 눈 감고 빨리 가 한다 빨리 가 어 조심조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조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자 들어가시죠 맨 다 잡았대 괜찮아 괜찮아 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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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괜찮아 괜찮아 똑같아 조심해야겠다 오 오 조심 조심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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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일했었다 이거 아는 거 아닌 거 같아 그래 그 험한 시합도 다 뛰고 음 너무 재밌네 이 상황을 즐기자 너무 좋습니다 아 우리 석행이랑 함께 와서 너무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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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시간이 많이 됐을 거예요 시간은 뭔지 말이에요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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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벌써 한 1분이 푸는 거 같은데요 뭐 거의 다 한 거 같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센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아요 여기 너무 좋습니다 응 지금 완벽히 몸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히 하고 있습니다 완벽히 하고 있습니다 다가갈 겁니다 아유 땀이 나죠? 어 나와라 으흠 으흠 다가갑니다 다가갑니다 자 다가갑니다 이분 다 됐네요 시간대가 이제 될 것 같은데 다 돼갈겁니다 알람 맞추고 맞죠? 예 맞췄습니다 오 오케이 오우 오우 자 1단계 미션 이겨냈습니다 1단계 미션 끝났습니다 한명동에는 강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고은지 안보기 자 갑니다 자 자 우리 보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강한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아요 자 오우 오우 재밌네 이 폐가에서 공포영화 보는거 추천드립니다 저기 누가있어 예 뭐가 누가있다는거야 그래봤자 위빙으로 다 필요한데 들어오면 오우 귀여워 귀여워 여주인공 이쁘네 이쁘시네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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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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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! 우리 완료 했으니까 조심 나가자 элект starts with together 근데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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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이거 무습해 오 정원이 눈빛unun 이거 떴는다 왜요 어우 눈빛이셨 volume 티 안아 형님한테 원래 반말 안 하시면서 정원님 웃어가지고 아니 장난치지마 빨리 갔다온나 뭐 저러지? 정원이 형 장난치지 말고 아 눈 안 가 눈 까박해봐 다시 까박해봐 그냥 편박하게 그냥 까박해요 정원이 그.. 귀가 좀 있어가지고 이런 거 장난하면 안 됩니다 빨리 갔다오자 우리 둘이 가겠습니다 둘이 둘이 진짜 장난 아니고 아 근데 저희 진짜 너무 죄송한데 구독자분들 저 혼자는 절대 못 가겠습니다 둘이 가서 둘이 미션 전화하고 어 그 세세세세 할테니까 이해해주십시오 왜냐면 지금 뭔가 심각한 부분 네네 둘이 가셔야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이거 가지고 둘이 간다고 뭐라고 하시지 마시고 진짜 가면 안될까 아 기다려 네 잘 다녀요 근데 진짜 형 막 이렇게 놀란 데가 뭔 짓죠 아 진짜 장난치지까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11시 56분이야 미치겠다 이거 혼자 갈 수 없어 혼자 못 가잖아 이거 누가 온다고 이거 자 이제 놀러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형진아 앞에가 안 보인다 내가 비춰야겠다 어 그래 아 이거 속으로 불러 불러주면 문 닫고 형진아 빠짝 붙어야 돼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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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이따가 하겠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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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대박! 일로와! 빨리 와! 저쪽 와! 야! 진짜 큰일 날 뻔했다! 와! 발! 오! 피났어! 괜찮아! 빨리! 불 다 켜자! 아니! 잠시만! 저 문 닫아줘! 죄송합니다! 할아버지 문 닫아줘! 빨리! 저기 문 닫으라고! 닫으라고요? 어! 죄송합니다! 죄송합니다! 일로 일로 왔어! 이리 와! 이리 와! 이리 와! 여기다가 켤게! 어! 켤게! 켤게! 이렇게 불 켜고! 됐어요! 가운데 있자! 그렇지? 네! 같이 와! 같이! 같이! 놀러와! 같이 와! 같이 놀자! 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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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른! 같이 온! 가끔 오신다고요! 쓰기! 가imizi 나이 encounters 가끔 바이든해 месте слова 킥스 스노머 이제 와aczy autumn vous deine 에 스웍 순 Aqua 아직 ㅎ 누나 누나 좀 남아 빨리 하고 가자 열아주고 싶거든 제가 어떻게 해 열아주고 싶어 천하기에 010 네? 010 저 nome 안 눌러준다 소리나? 소리도 안 눌러준다 아까는 어떻게 안았어? 아니 그게 소리 나는데 뭐야 어떤 소리가 나? 위잉 소리가 안 나 어? 근데 소리가 왜 안 나? 어떻게 안 눌르지? 한 번 해봐. 스피커포 눌러봐, 맨 아래. 맨 아래 스피커포 눌러봐. 오른쪽에. 어떻게 안 누르죠? 소름돋아, 다시 해봐. 안 해봐, 안 해봐. 눌러봐, 제대로. 안 눌르신다. 한 번 해봐, 안 해봐. 왔으니까 미션 해야지. 눌렀고 가자, 안 됐다고. 눌렀고, 아니, 돈은 누르고 가자고, 안 됐으니까. 접시를 ech해드렸다. 됐어. 됐어 됐어, 땜을. 뒤에 조심하셔야될까? 그리고 우리 둘이 하세, 그러면 카메라 철거에 가자. 내가 내 용기 있게. 네가 그거 하고, 내가 이거 할게. población 이렇게 긁고 시작했을 때. 이거를 이렇게 해두고, 안으로 밀으면 이렇게 하나로 맞춰줘. 져직 어디 안 오. 됐어, 이렇게. úp아 조심해. 응 응 갈게 한준아 네 평생 네 옆에 우리 함께 할 것 같다 이 전후회가 생긴다 우리 힘든 걸 같이 해줄게 네 좋겠네 죄송합니다 인사는 안 하고 나오는 거라서 인사 안 되지만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근데 왜 시간이 하필 남준아 이리 좀 지금 시간 봐봐 12시 2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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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조심조셔 응 그래 할만했어 할만했어 일단은 마지막에 우리 둘이 갔다 온 거에 대해서 구독자분한테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지만 이것만으로 이해해 달라고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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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산시 가지고 바로 바로 추락했어 들어가자마자 전화기 하니까 휘 울리더라고 그렇죠 안 눌린다는 거야 스피커본 해봐 스피커 하니까 소리가 들려 번호 눌려 번호가 안 들리는 거야 원래 이런 주선전화는 안 눌르면 뚫어도 박잖아 지금 번호를 빨리 늦게 눌러서 뭘 했지 뭐 그랬습니다 다시 한 번 내가 생각하는데 혼자는 죽어도 못해 혼자는 절대 안 돼 자 그래도 우리 정현동 형님에서 시작된 공약 나중에 정현동 형님 혼자 한번 오게끔 저희가 마련하실 수 있어요 어 다음에 오신 분은 부엌에 가서 라임을 끌어먹고 오게 와 미친 말씀드리고 그래도 우리 여섯 명이 온전하게 미션을 임무 완성했고 앞으로 저희 메미트 공대와 배가편을 보신 분들 좀 더 강해졌다고 생각하고 담요 훈련이잖아요 야 이런 일도 겪어냈는데 사람 못 이기겠어? 진짜 지금까지 메미트 공대 배가편입니다 네 메미트 공대 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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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